수면과 뇌, 건강과 기억력을 유지하는 비밀 수면은 우리 건강과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밀하게 체계화되고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며 여러 뇌신경들이 관여합니다.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시간 연령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에서 9시간 정도가 권장됩니다. 우수한 수면 질 수면 질환 없이 깊고 편안한 수면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 주간 활동에 지장 없도록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신체 조직의 성장 및 치료 체온 조절 신체 대사 조절 및 면역 기능 유지 뇌 기능과 기억력 유지 불면증은 뇌를 치매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면은 뇌의 밤수면계와 낮각성계의 유기적인 조절을 의미하며 렘수면은 치매 예방에 중요합니다. 뇌수면이 부족하면 단기적으로도 인지 기능이 저될 수 있습니다. 별빛 아래의 꿈 오늘 밤 당신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별빛 아래의 꿈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밤 한 소년이 별빛 아래에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들이 그의 꿈과 희망을 반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별빛 아래에서 잠이 들었고 그 꿈 속에서도 별들이 그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동주 시인의 별해는 밤이라는 시를 들려드릴게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이 시는 별들이 우리의 감정과 추억을 반영한다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시를 통해 우리는 별빛 아래에서 꿈을 꾸며 그 꿈을 향한 동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이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잘 자요. 굿나잇 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에 가장 먼저 감사한다. 나는 매일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과거에 발이 묶이지 않고 오직 지금을 살아간다. 지금의 내가 나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나는 크리에이티브하다. 나는 특별하고 멋진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너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다.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일에 열정적이다. 나는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다. 나는 명석한 분야를 가지고 있다. 나는 뛰어난 체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용기와 자신감이 넘친다. 나는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남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주며 살아간다. 나는 무엇이든 배우고 해낼 수 있다. 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해낼 거라 의심 없이 굳게 믿는다. 나는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나의 노력을 알기에 무조건 해낼 수 있다. 나는 매일 발전한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킨다. 나는 중심을 잘 잡고 나아가고 있다.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나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한다. 나는 모든 일의 목표가 뚜렷하다. 나는 어떤 일이든 극복할 수 있다. 나는 내 일의 선택권을 쥐고 있다. 나는 자유로운 인생을 산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언제나 운이 좋다. 나는 그 누구보다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마인드가 성숙하다. 나는 가치관이 확고하다. 나는 마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 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나는 가능성이 무한하다.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필요한 모든 걸 갖췄다. 나는 늘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 나는 난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 나는 난과 나를 비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나는 무너져도 무조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나는 혼자서도 강하다. 나는 멘탈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나를 진심으로 믿는다. 나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나는 나 자신을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한다. 나는 나를 믿는 그대로 사랑한다. 나는 내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충분히 똑똑하고 건강하고 용기 있다. 나는 나를 누구보다 잘 안다. 나에게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있다. 나는 지금의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내 삶에 감사한다. 나는 앞으로 감사할 일이 많아질 것을 알고 있다. 나의 삶은 점점 밝아지고 풍요로워진다. 나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다. 나는 꾸준히 실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결과물을 완성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제보다 더 성장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록하는 사람이다. 나는 독서를 하는 사람이다. 나는 돈에 따라다니지 않고 돈이 나를 따라다니게 할 것이다. 나는 돈이 내 삶으로 기쁘게 흘러 들어오도록 허락한다. 나는 무한한 방법으로 무한한 자원들을 받아들이는 무한한 존재다. 나는 최고의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지금 그 대접을 받는다. 나는 지혜롭게 배우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큰 부를 이루어낼 것이다. 나는 금전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내게 필요한 돈은 반드시 수중에 들어온다. 멋진 일로 가득 찬 나의 잠재의식은 반드시 모든 소망을 이루어준다. 나는 부자다. 내게는 좋은 것만 모여든다. 내 몸은 건강하다. 오늘의 컨디션은 너무나 좋다. 나는 나의 건강을 잘 챙기고 있다. 나는 나의 건강과 주변의 건강을 잘 챙기고 있다. 나는 하루를 건강하게 지낼 것이다. 내 파워는 고갈되지 않고 언제나 흘러넘친다. 내게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있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나는 말로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다. 나는 언제나 최고의 선택을 한다. 나는 성공하기까지 끈기 있게 도전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부르고 있다. 나는 내 삶을 가장 응원한다. 나는 매일매일이 기대된다. 나는 내 삶이 그 누구보다 멋짐을 알고 있다. 앞으로 나의 멋진 삶이 설레고 기대된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내 인생은 특별하다. 나는 나의 하루를 좋은 습관으로 채우고 있다.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나는 오늘부터 내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다. 나는 내 꿈에 조금 더 가까이 가까이 가가가고 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곧 현실로 다가온다. 나는 오늘도 멋지지만 내일이 더 멋져질 사람이다. 나는 위에 모든 내용들이 나에게 해당된다고 믿는다. 나는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주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성장한다. 나는 나의 지식을 나누며 더욱 채워진다고 믿는다. 나는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일을 더욱 많이 한다. 나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돼지 꿈을 꾼다. 반드시 꿈에서 돼지를 볼 것이다. 나는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꿈을 꾼다. 그리고 번호가 꿈에 나온다면 반드시 기억한다. 나는 개발을 꾼다. 나는 성장하는 꿈을 꾼다. 나는 나를 꾼다. 나는 사람은 쇼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이 우리에게 미차된일을 꾼다. 나는 누군가가 꿈을 꾼다. 나는 내 꿈을 꾼다. 나는 그것을 꾼다. 나는 사람은 거기에 관한 것으로 acontec돼. 나는 내 꿈을 꾼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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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